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뇌졸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응급실로 와야 합니다. 응급실로 와야 하고, 왜냐? 응급실에 오게 되면 막힌 혈관을 뚫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개통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 그림이 바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기 까만 것이 뇌로 가는 혈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혈관 하나가 막혔습니다. 이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위 있죠. 이 부위는 혈관이 막히자마자 4, 5분 만에 뇌가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어느 뇌 부위는 혈관이 막히자마자 4, 5분 만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는 죽지 않고 일정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데서 이렇게 피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혈관이 막히게 되면 바로 죽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있느냐 하면 일정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혈관을 다시 개통시키게 되면 이 붉은색 부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노란색 부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보여드립니다. 실제 저희 환자인데 MRI를 찍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아주 큰 혈관이 막혔고요. MRI 찍을 때 여기 희게 보이는 부위 있죠. 이 부위가 MRI 찍었을 때 죽었습니다. 정상이 생기고 3.5시간, 3시간 정도 지나서 찍은 MRI에서 왼쪽 뇌가 이만큼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안 가게 되면 처음에 죽었는 부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약간 말이 어두운 사람이 2, 3일 지나면 마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전체 환자 중에 한 20, 30%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보다는 병변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도 처음에는 이만큼이 죽었었는데 10시간쯤 지나니까 거의 이만큼 이렇게 확 병변이 넓어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변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의심되면 3시간 이내에 뇌졸중을 전문으로 보는 신경과 의사가 있고 또 CT나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 와야 합니다. 시간이 늦을수록 뇌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97년, 지금부터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때 검사를 했는 것을 보면 전체 국민들한테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를 받느냐 하니까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 4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7년 전에 조사하니까 국민들 중 87% 즉 거의 대부분이죠. 10명 중에 9명은 뇌졸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십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의 치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반이나 됐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분도 이미 아마 벌써 7년이 지났으니까 대부분, 한 7, 80%의 분들은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또 빨리 가면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급성기 치료에서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뇌경색이 생기면 4.5시간 이내에, 4시간 반 이내에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의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8시간 이내에는 직접 막힌 혈관에 들어가서 혈전을 뽑아내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4.5시간 내에 치료를 하려면 4.5시간에 병원에 오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보다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와야 합니다. 8시간 내에 혈전을 끄집어낸 치료를 하려고 해도 그보다 적어도 1시간은 넘게 전에 와야지만 우리가 검사를 해서 어느 혈관이 막혔다, 뇌경색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전용의제라는 것은 이렇게 링그액처럼 생기는 약입니다. 액티라제라는 주사제가 하나인데 이 주사제는 막혔는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개통시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인정받았는 한 가지 약밖에 없습니다. 소위 온갖 비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아직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혈전용의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용의제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혈전용의제는 사용하는 데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까만 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약을 1시간 반 이내에 투여한다. 그러면 약을 섰는 사람은 서지 않은 사람보다 좋아질 확률이 2.8배나 높습니다. 1시간 반 내에 투여하려면 병원에 언제까지 와야 된다 했죠? 적어도 30분까지 와야 됩니다. 준비하는데 1시간쯤 걸립니다. 또 3시간 이내에 투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좋아질 확률이 1.5배나 더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반까지도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 반이 지나서 약을 투여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없고 환자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 반까지 약이 투여되려면 3시간 반까지는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 반까지 병원 가면 약이 투여된다 하니까 지금 바로 정상이 생겼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그 시간 맞춰서 가면 좋아지는지 보고 좋아지지 않으면 가면 되지 않느냐.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90분 이내에 약이 투여됐습니다. 1시간 반 이내에. 그러니까 30분 만에 병원에 왔죠. 이 사람들이 다음 날 좋아질 확률이 46%, 거의 반이 좋아졌습니다. 30분 내로 병원에 와서 약이 투여된 사람은 46%나 좋아졌는데 즉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지나서 약이 투여된 사람 중에 좋아진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혈전용의제가 투여된 사람, 투여되지 않은 사람, 3시간 안에 투여된 사람, 3시간에서 4시간 반 사이에 투여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희게 보이는 부위 있죠? 이 흰 것이 원래 가졌던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하면 멀쩡해졌는 사람들입니다. 이 멀쩡해진 사람의 비율이 투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두 줄이나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얼마나 빨리 투여하느냐가 예우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혈전용의제란 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됐을 것 같던가요? 이 약을 우리가 투여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딱 2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뇌졸중이 왔을 때, 혈관이 맡겼을 때 이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즉 20년 전부터 혈전을 녹이는 약이 개발되고 이것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이 혈전용의제는 큰 혈관을 개통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작은 혈관은 개통시킬 수 있지만 큰 혈관이 막혀버리면 환자분은 더 정상이 심한데 그 큰 혈관은 개통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전부터 이제는 큰 혈관에 직접 접근을 해서 혈전을 꺼집어내는 기술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큰 혈관에 접근을 해서 혈전을 꺼집어내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7, 8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제 2년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96년으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나서 우리는 뇌졸중 치료에 또 하나의 혁신을 이루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치료가 바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혈관이 막혔을 때 막힌 혈관에 직접 접근해서 혈전을 꺼집어내서 원래 여기 보이지 않던 혈관을 재개통시킵니다. 이렇게 치료합니다. 혈전이 있는데 작은 간을 올립니다. 철사를 올려서 혈전을 통과시킨 뒤에 이어서 작은 간을 올립니다. 간을 올리고 나서 이 철사를 빼내고 나서 끄집어내기 위한 장치를 그 간은 간 안으로 넣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한 5분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장치가 펴지면서 혈전을 물게 됩니다. 혈전을 물고 나서 우리 마치 치실을 빼듯이 찌꺼기를 빼듯이 이 장치가 같이 끄집어내면서 혈전을 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치료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이 5,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것도 실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치료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그렇지만 그전 분들은 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젊은 의사일 때는 밤새 고생만 하고 효과도 없고 이런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혁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한 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고 왔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5명의 환자를 이런 치료를 했습니다. 전부 응급환자고 이런 치료가 개발되면서 우리는 작은 혈관은 혈전용해제를 사용하고 큰 혈관은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그런 시대에 이제 치료를 갖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환자입니다. 여기에 혈관이 보이는데 여기에 원래 보여야 됩니다. 여기 딱 막혔는 거 보이죠? 혈전을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 막혔던 부위에 있는 혈전을 끄집어내서 혈관을 이렇게 개통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 7, 80%의 혈관은 개통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시간입니다. 30분 지연될 때마다 효과가 15%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이 치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미 많은 부위가 죽었다면 혈관을 개통시키든 개통시키지 않는 환자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응급실에 빨리 가야겠다. 이제 그건 알았다. 빨리 가면 치료할 수 있다.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졸중의 정상이 뭐냐? 한쪽 편에 마비가 오는 것. 갑작스럽게 의식이 떨어지거나 말을 못한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걷지를 못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한다. 갑작스럽게 두통이 생기는데 아이고 머리야 할 정도로 극심한 두통이 태어나기 위해서 처음 겪는 그런 극심한 두통이 생긴다. 바로 이것이 뇌졸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즉, 작년부터 손발이 저리다. 아닙니다. 작년부터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말이 어두운 듯 아닌 듯 힘없을 때 힘이 쳐진다.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것이 중요하고 한쪽 편으로 생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다.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진다고 떨어뜨렸다. 즉, 며칠 전부터 조금조금씩 심해진다. 이게 아니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뇌졸중의 정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차에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영어로 FAST라고 해서 FAST라고 합니다. LA공항에 가면 동영상이 계속 나옵니다. 공항에서 보여줍니다. 혹시 짐을 찾다가 보시면 거기 F에 FAST, FAST하고 계속 나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FAST강이 뭐냐? 영어로 되어 있는데 FAST의 F는 영어로 FACE의 F입니다. 즉, 얼굴을 마비를 나타내고 A는 팔을 나타냅니다. 팔 마비, S는 스피치, 말 마비. 즉, 미국에서 T는 뭐냐? Time to call, 즉, 위 나로 치마 119, 119에 빨리 전하라고 합니다. 즉, 당신이 얼굴 마비가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 팔에 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말이 얻은 날 때는 빨리 119에 전하라고 미국에서 계속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은 시간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라 했을 때 한쪽 편으로만 입이 돌아가고 한쪽 편으로만 가지 않는다. 안면마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